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대형어왕의 줄새우가 살고 있는데요 먹성이 엄청납니다 컴퓨트 시킬리드를 피해 이사온 애플스네일입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취미는 화분 청소입니다 베베와 타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타타가 화단에 몸이 끼어서 줄새우한테 잡아먹힐 뻔했어요 용군 갈 뻔했습니다 지금은 회복하는 중입니다 이 녀석이 고기라면 미친듯이 날뛭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여보려고 해요 가까운 정육점에 다녀왔습니다 생삼겹은 반년만에 보네요 저는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어요 와 촉감부터가 다릅니다 너무 맛나게 생겼네요 생삼겹을 줄새우에게 양보해야 하다니 슬프다 신선한 고기 먹고 통통하게 살이 올라와야 우리 초록버거랑 놀죠 큼지막하게 잘라줬습니다 생삼겹살 크으 죽이네 요즘 낚시도 못 갔는데 기분만 내봅니다 습관처럼 액션을 주고 있네요 빨리 베스 잡으러 가고 싶어요 입수한지 5초만에 새우들이 몰려듭니다 와 이정도면 고기 중독 증상 아닌가요? 지금 30마리가 달려들고 있어요 새우가 크니깐 무섭네요 지금 5cm급 줄새우들입니다 이정도면 거의 양식에 가깝죠 삼겹살이 뜯기고 있어요 색도 변하고 있네요 새우들이 돌아가면서 달라붙어요 베베와 타타도 한입하고 가네요 매끈하던 표면이 거칠거칠해졌습니다 줄새우가 번식해서 새우가 엄청 많아요 대형어왕에 70마리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삼겹살이 불쌍해 보이긴 처음입니다 하하하하 베베와 타타도 삼겹살에 관심이 많아요 베베와 타타도 삼겹살에 관심이 많아요 베베와 타타도 삼겹살에 관심이 많아요 안 된다 으어어어어 안된다 와 의지가 대단하네요 삼겹살은 놓고 가라 놓고 가라고 안돼 내 삼겹살을 돌려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